직접금융하고 간접금융회사인데 요거 정리를 좀 하면 직접금융은 뭐하는 거야? 다시 간접금융은 뭐하는 거냐면 이거는 금융회사한테 돈 빌려 놓은 거 사용하시면 돼요. 금융기관에서 돈 빌리는 걸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건 은행이나 은행이나 요런 데서 뭐하는 거? 돈을 빌려오는 게 뭐냐면 요게 간접금융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여기는 직접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게 2개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주식과 채권을 발행하는 거야. 주식과 채권을 발행하는 거. 그럼 여기서 주식과 채권을 발행했다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뭐한 거? 채권을 준 거라고 보면 되겠지. 우리가 저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채권 주고 돈 받았다.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직접금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 주고 돈 받았어요. 이것도 뭐죠? 직접금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채권과 주식을 발행하면 직접금융, 간접금융은 그 외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하고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결정법인데 이게 사실은 재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재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업이 하는 재테크라고 생각하자고 얘기했지. 기업이 하는 재테크. 됐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재테크 뭐야? 우리가 생각하는 재테크. 내가 은행에다 돈 넣어놨다. 재테크냐 아니냐? 재테크 아니야? 이자 붙어. 붙어 요만큼. 붙어. 됐지? 은행에 돈 넣어놓는 것도 재테크야. 왜냐하면 지금 은행 이자가 1%라고 치자. 은행 이자가 1%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 볼게. 내가 만약에 지금 100만 원 가지고 있어. 1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은행에다가 내가 1년 동안 넣어놓으면 그 100만 원이 어떻게 변하노? 은행 이자가 1%니까 101만 원으로 변하잖아. 맞지? 근데 그 100만 원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 내년에도 100만 원이야. 그럼 내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좋냐? 은행에 넣어놓는 게 좋냐? 은행에 넣어놓으면 만 원이로 더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재테크라고 보면 돼. 됐지? 그러면 내가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만 원밖에 못 받는데 이거를 뭐를 사? 채권을 사. 채권 사면 이자율이 2.3% 뭐 이렇게 돼. 그러면 내가 100만 원 줘놨다가 내년에 얼마 받는 거야? 내년에 102만 3천 원 받는 거지. 그럼 여기서 만 원 받는 것보다 2만 3천 원 받는 게 훨씬 낫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은행은 망하면 뭐가 있지? 은행은 망하면 뭐가 있노? 이거 기억하자. 은행 망하면 예금자보호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 뭐가 있다고? 예금자보호법. 우리 시험은 상식적인 것도 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예금자보호법도 알아놔야 돼. 예금자보호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은행이 망하면 그 은행이 가지고 있던 돈 중에서 내가 예금했던 거 그거는 뭐 하는 거야? 국가에서 돌려줘. 국가기관에서 돌려준다. 됐지?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은행이 있고 예금주가 있어. 예금주가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예금을 맡기면 예금을 맡기면 얘네들이 나한테 이자 주는 거잖아. 요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얘들이 망했을 때 이 예금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국가에서 예금보험공사라고 하는 걸 만들어놔. 됐지? 그래서 얘들이 뭐 하느냐 하면 여기다가 보험을 드는 거야. 여기다가 보험을 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망하면 우리 대신에 이 사람들한테 뭐 하세요? 돈 좀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은행이 망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뭐 한다? 여기서 예금주당으로 돈을 주게 되거든. 이렇게 되는 약대야. 한 사람당 얼마까지 되노? 5천만원까지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은행은 개별적으로 여기다 뭐 해야 돼? 은행은 개별적으로 여기다가 자기들 보험 가입을 해야 되겠지? 이렇게 보험 가입을 해야 되니까 은행 1, A은행이 가입도 하고 B은행도 가입했어. 그럼 나는 A은행에다가 5천만원 맡겨놓고 B은행에다가 5천만원 맡겨놨거든. 그러면 두 개 다 망하면 나는 1억 받는 거야? 아니면 5천만원밖에 못 받는 거야? 둘 다 망하면 1억 받는 거야. 은행이 다르잖아. 됐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금자보호법은 은행당 5천만원이야. 은행당 5천만원. 됐지? 그러면 내가 은행을 5개 은행에다가 5천만원씩 넣어놨는데 은행을 5개 다 망한 거야. 그럼 안 된다. 그럼 국가가 망한다. 그럼 거의 국가가 망한 상태가 안 되겠고 5개가 5천만원씩 넣어놨는데 3개가 망한 거야. 그럼 나 얼마 받을 수 있어? 그렇지. 1억 5천만원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예금하는 건 얼마 넘어가면 위험해진다? 그렇지. 5천만원 넘어가면 그때는 위험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체국도 예금을 받거든. 우체국도 예금을 받는데 우체국 예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우체국은 예금보험공사에 보험 안 들어있다. 우체국 돈은 국가에서 직접 관리한다.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니까 망하면 국가에서 무조건 다 돌려줍니다. 우체국 예금 망한다.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거야. 국가 무조건 돌려줍니다. 전액 보장이다. 됐지? 그런 것들이 좀 차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기억해야 되는 게 뭐야? 예금보험공사 이런 거 기억해놔야 되겠지? 됐지? 그다음에 예금자보험법. 은행당 얼마라고? 은행당 5천만 원. 1인당 은행당 5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데 지점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경남은행, 경남은행 상남동 지점에다가 5천만 원 넣어놓고 그다음에 합성동 지점에다가 5천만 원 넣어놓으면 경남은행 막아잖아? 그러면 1억 받는 거야? 5천만 원 받는 거야? 은행당이 5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네. 1. 2. 감사합니다.